진보, 보수 가르죠? 진보나 보수나 딱딱한 사람들이. 더 재미있는 건요. 진보가 원래 열려 있어야 되죠. 보수는, 아니 원래 이름부터 보수이니까 왠지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어쩐지 아세요? 사실 알고 보면요. 역도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진보, 지금 있는 제도 다 때려고쳐. 급진파거든요. 원래 진보는. 우리나라에 꼭 진보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진보는 급진파입니다. 때려고쳐. 때려고치면 더 나아진다. 보수는. 지금껏 잘 지키자. 이게 온건파. 그런데 보세요. 진보가 더 열려 있어야 되죠. 왜냐? 지금껏 얼마든지 바꿀 용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서는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보수는 지금껏 지키자예요.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어떤지 아세요? 진보는 결국 어떻게 고치자는 거냐? 내 말대로 고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굳어있습니다. 사실은. 보수는요. 지키자는 게 내 이익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도리가 있습니다. 돈만 되면 누구랑 또 타협할 수 있어요. 또 가면 또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양면성을 다 보지 않으면 여러분 착각해요. 진보니까 열려 있겠지. 아니요. 최고 고집쟁이들이 진보해요. 이념적 고집쟁이들이에요. 보수는요. 이념은 느슨해요. 실질적인 이득이 되게 박습니다. 이런 분들은 고집 안 부려요. 양심 세상 오죠? 그분들 아마 양심노트 바로 누구보다 많이 사서 들고 다니실 분들이에요. 이게 이득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는데 이게 도움이 되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그게 왜 사회주의가 먼저 망하고 자본주의가 오래가는지 아세요? 자본주의가 꼭 선이라서가 아니라 유도리가 있어서 그래요. 사회주의는 그 이념만 강조하다 바로 딱딱한 거는 바로 부러져요. 자본주의는요. 돈 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 유연함이 더 오래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선이란 건 아니에요. 선악은 뭐로 갈라지니까요? 양심에서 결정나니까요. 둘 다 어느 쪽이 있는 양심적인 쪽이 선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양심적이려면 늘 여유 있어야 되고 늘 깨어있어야 되고 늘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역지사지에 능해야 돼요. 그래야만 양심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질을 추구하려고 안 하고 나는 진보니까 선일 거야. 더 큰 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나 안에서 현존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하면요. 끝없이 이런 헛소리들을 들으셔야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념적 재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선동질에 여러분은 계속 피해를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 그런 수작은 딱 멈춥니다. 진보니 보수니 뭐라고 짓거려 봤자 선문답이죠. 딱 깨어서 오직 몰라 하는 자세로 딱 깨어 계시면서 밥은 먹고 댕기냐 이렇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런 사람은 밥을 먹고 댕기는지 깨어서 양심은 하고 댕기는지 양심은 챙기고 사는지 자명한 거 하는지 찜찜한 거 안 하는지. 근데 이게 애고에서 나온 게 아니라 편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한테 하지 않겠다는 그 양심에 자명에 충실하게 사는지 그것만 우리는 서로 물어봐 줘야지. 다른 소리는 다 여러분 무지와 아집에서 나온 소리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